뭐하려고? 이 스타벅스랑 똑같은 맛의 제로 음료수가 출시될 때서 갖고 왔지? 너 안 똑같으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됐고, 음료수 뭐야? 그거 좀 알려주지. 트위절 제로 자몽 블랙티. 어디서 샀어? 이 편의점. 얼마야? 2천 원. 근데 수박 어떤 거랑 갔다는 거야? 이 사실 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됐고, 네 얘기 안 궁금해. 수박 뭐야? 급한 건 대한민국 1등이야 아주. 자몽 허니 블랙티. 뭐야 그거? 얼음 다 녹은 거 아니야? 에이 맛삐게 하려고. 그럼 탁 빼갖고 갖고 왔지. 잘했네. 얼마야? 5,700원. 비싸네. 맛만 비슷하면 티질이 이득이겠는데? 기질이 내가 생각해도 다 그렇게 생각해. 됐고, 잡소리고 말하고 먹어봐. 수박 자와 불맛은 어때? 홍차에 꿀하고 자몽 넣은 맛. 단맛은 어느 정도야? 편의점을 연습하는 꿀차랑 강도가 비슷해네. 티질 맛은? 심심한 홍차에다가 자몽을 심심하게 넣네. 자몽 허니 블랙티 랑 얼마나 비슷해? 이 홍차랑 자몽을 썼대는 게 비슷하고 택도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두 개 중에 먹으려면 수박 먹을 것 같긴 했디? 내 취향은 아니다. 하! 하! 하!